배경음식 횟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니 1인당 상차림이 2,000원 보리 숭어를 시키자 음식이 나오네요. 아시잖아요. 주요리전에 나오는 음식들. 매번 횟집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 이 음식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상차림 음식? 왠지 독특하지도 재미도 없네요. 곁들이기? 덤반찬? 이런 단어들도 있다는데 모호한가 봅니다. 음식을 한참 들여다보다 우리말 이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경음식 튀긴 작은 생선, 야채튀김, 뜨거운 쇠그릇에 구워져 나오는 은행이나 옥수수 알갱이, 뻔데기, 그리고 상추와 깻잎, 과일과 야채에 마요네즈를 섞은 샐러드, 푸른 삶은 콩고투리들, 미역국 등, 위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음식 영화도 배경음악이 있고 사진도 배경화면에서 찍죠. 음식도 주요리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음식, 어떤가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돌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세상에 던지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울져 언젠가는 세상에 붙여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우리말을 왜 만드냐고요? 세종대왕님을 섭섭해하기 싫으니까요.